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지?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늘 찹쌀떡 과자 사과 물 바삭 바삭 볶아줄게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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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오루니스파인드 조리 고춧가루 계란 다시마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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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왜 그러냐 계란 계란 계란물 계란 고기 오징어 감자 오징어 오징어 설탕 오징어 고기 오징어 오징어 계란 고추 양파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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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깍 소금 양파 양파 양배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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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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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로 쌀떡 물 고기 계란루 잘 익혀줍니다 계란 한입 매콤한 칠에 계란 반죽 계란 그리고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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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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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물 up 계란물 계란물 계란 계란물 계란 양파 구워진게트 양파 고춧가루 양파 소금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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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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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계란 계란 계란물 소금 소금 물 막듬 고OR 고춧가루 소금 금요드 소금 고춧가루 소금 소금 야채리엄 오윽 소금 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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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아유 냠냠 식구들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오늘도 또 냠냠 식구들 뵈러 왔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덮밥으로 했어요 이거는 양파 계란 덮밥 이구요 할아버지는 요거는 해물 덮밥 요거는 돈가스 덮밥 요거는 버섯 덮밥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이 물김치 넣구요 요거는 석박지 엊그제 했어요 그래서 석박지 넣고 이래서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냠냠 식구들 덕분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먹읍시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먹읍시다 종류가 아주 네 종류네 종류가 여러니까는 다 맛있어 보이네 이거 좀 먹어볼래 덮밥? 종류가 좀 먹어볼래 덮밥? 종류가 좀 먹어볼래 덮밥? 종류가 좀 먹어볼래 덮밥? 해물덮밥인데? 네 해물덮밥 음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을 답도 맛있네 이것도 맛있다 야 이거 초간단으로 그냥 양파하고 이건 계란 맞는 거야 진짜 그런데도 맛있네 음 먹어봐 맛있어 맛있지? 음 맛있네 음 양파 들어가니까 맛있대 응 양파가 양파가 맛있는 거야 너도 한 입 먹어봐 맛이 어떤가 먹어봐자 예전에 밥을 먹어야 하고 맛있다 맛있다 김치 너무 맛있다 김치? 응 국물이 없으니까 물김치를 납랄 국물이 없으니까 물김치를 납랄 이거 진짜 맛있다 국물도 맛있어 엊그제 한거야 맛있네 그냥 밥에다 먹어도 맛있겠다 쌀밥에다 많지 않네 여기다 조금만 주세요 그래 맛있어? 좀 맛있는데? ㅎㅎㅎㅎ 으흐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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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이런거 간단하잖아 집에서 그냥 양파하고 계란은 두 큰의 집이나 다 있잖아 그냥 이렇게 해 먹으면 좋겠어 소간단이야 이건 진짜 라면 하나 끓이는 거 밖에 안 돼 더 쉬운 거 같아 라면 끓이는 거 보다 모양도 이쁘고 맛도 좋고 맛도 좋고 그냥 끓이 먹으면 맛있네 보니까 뭐 종류도 많이 들어가고 그게 제일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영양사가 제일 많이 커서 이게 오늘은 먹방도 금방 끝나겠네 금방 끝나겠는데 음 맛있다 바쁘고 그럴 땐 이거 얼렁 해줘야 되겠다 돈까스도 맛있어 돈까스도 맛있어 돈까스도 맛있어 돈까스도 맛있어 돈까스 해야 돼 이거는 쉬워 아주 금방 해 맛있게 나서 먹으니까 응 맛있어 걷고 잔 거야 아니 내물에는 뭐 30도나 올라간다네 완전 여름 날씨 여름 올 거 같아 이제 오이 하나만 집어져 오이요? 저분이 떨어졌어 여기 있잖아 자 아유 맛있다 국물도 맛있고 잘 됐네 아주 진짜 잘 됐네 덮밥지도 맛있네 덮밥지 다들 먹었어? 잘 먹었네 맛있게 먹었어 아유 이렇게 남념 식구들 덕분에 오늘은 또 덮밥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참 맛있었어요 이게 손 씌우면서도 맛이 좋네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또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잘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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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